이오티스 참전합니다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원하는 곳은 찾으셨소 먼저 간다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승객이 따쿵 한 방 먹였어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지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랬어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온다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100초만 기다려줄게 친구, 기다리는 거 못해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갈려라 로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쨍그랑, 무의가 조각났어 계속해도 돼 이 안에 담아주지! 수많은 것들이 못 지어온다 승객들, 저거 깨뜨렸어 변상할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해도 돼 승객들, 저거 깨끗어 승객들, 저거 깨끗어 승객들, 우주님의 AV 승객들, 저거 깨끗어 승객들, 우주님의 A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행했네. 목적이 있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지. 하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하론, 기다리는 거 못해. 먼저 간다.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지.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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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담으지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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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온다 땅이 떨리고 있어 가룬도 흔들흔들 그리고... 다행히... 재원... 정의사이 없습니다 정의사이... 뭐야? 뭐? 뭐? 정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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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전략이네요 가보죠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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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들, 저거 깨트렸어 변상할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해도 돼 승객들, 저거 깨트렸어 승객들, 저거 깨트렸어 승객들, 저거 깨트렸어 승객들, 저거 깨트렸어 좋은 전략이네요, 가보자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지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수많은 것들이 옮겨온다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먼저 간다!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지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이 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수많은 것들이 옮겨온다 늦으면 리피랑 먼저 갈거야 이 상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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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것들이 넘지어 온다 대성공이야 카론 신 그래서 카론이 안전벨트 잘 알아보고 있잖아 카론이 안전벨트 잘 알아보자 카론이 안전벨트 잘 알아보자 출진이다! 이 안에 담아주지?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수많은 것들이 넘지어 온다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카론이 안전벨트 잘 알아보자 카론이 안전벨트 잘 알아보자 카론이 안전벨트 잘 알아보자 출진이다! 이 안에 담아주지!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둘이 夕 Rs ! 샷! 아! 그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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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작전 덕분에 승리했을 뿐입니다 승객들, 저거 깨뜨렸어 변상할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해도 돼 승객들, 저거 깨뜨렸어 원하지 마세요 승객들, 도래서 바로 변상할 필요는 없지 승객들, 먼저 변상할 필요는 없을까 승객들의 전 세계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늘 새롭다니까요. 관리자님의 99% 명령과 1%의 제 실력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성화의 시간입니다.